야 이만희 그거 누가 오버풀 하래? 누가 레어치소 하래 이만희? 우발 일단 여러분들 한라산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무슨 코스죠? 오늘 간음사 코스죠 일단 여러분들 멤버가 원래 조째민이네요 여러분들 그 새끼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조째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 멤버들은 패배의 주역들 야 너도 진거야 200조 사실상 진거기 때문에 아 근데 디임아 너가 가봤잖아 어때? 저요? 근데 누구세요? 죄송한데 아 왜요? 화장 좀 해주면 안돼요? 죄송한데? 화장 필요 없어요 시청자분들 안구 보고 안해줄거에요? 일단 필요 없어요 네 화장 필요 없습니다 너도 좀 하면 안돼? 아니 얘네는 프로 정신이 없어 방송하는데 뭔거에요 좀 해 얘들아 진짜로 일단 가자 얘들아 네 그럼 몇시간 걸리지 디임아? 올라가는데 그때 정상 올라갔을 때 12시 반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12시 반? 근데 이게 그 중간까지 뭐 몇시까지 가야된다며 이거 타임어택이 있다며 여기 거기까지 못가면은 중간에 내려와야 된다며 야 야 야 야 야 암지야 얘들아 빨리 빨리 아 너희가 먼저 가 앞으로 가 빨리 빨리 가야돼 얘들아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벌 준다 했지 우리가 어? 날개 받아라 야 이만희 어제 봤지 아 진짜 너 땅바닥에 쌌지 어 보통 준다 했지 우리가 보통 준다 했잖아 얘들아 안 뜬거 아니에요? 야 턱 뜬는 사람 누구야 벌써 턱 뜬어 벌써에요? 아니지 윤종아 아니 여러분 근데 길이 아니 왜 아니 왜 도를 밟으면서 가야돼? 오빠야 김밥 먹으면서 가도 돼요? 김밥? 네 어 김밥 먹으면서 가 나 참치김밥 나 참치 나 고추척치 나 고추척치 이게 뭐야 야 안 된다는데?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먹으면 안 된대 안 된대요? 가서 먹어야 된대 아 진짜? 야 근데 얘들아 우리 빨리 가야지 정상 갈 수 있어 맞아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돼 하아 아 또 왜 이렇게 하아 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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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빨리빨리 아 얘네 극혐인 거 뭔지 알아요 형님들? 와 얘네 알람도 안 맞춰놔요 와 씨발 이런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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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종이가 깨워줄 거 알고 씨발 야 이창명 예? 알람 왜 안 맞춰? 지질래? 아 저도 그 갓 지나는 사람들한테 피해될까봐 뭐 개소리야 누가 관용사로 내비 잘못 들어가지고 그니까 누구야 와 어 얘 저기서 으아 와 근데 이만희 기석이 와 운전 좋대 와 나 운전 어제 하루종일하고 오늘도 애들 깨우고 운전했는데 1시간 했는데 와 바로 정치 때려버리네 이만희 와 근데 그건 있어 얘들아 존재민 2공격 플러스 연보성 방구 공격 와 냄새 개쩔어 콤보 장난이었다 야 문 열지마 거기 냄새 개쩔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샌가 그런게? 그리고 태경이 형 코 존나 골더라 김태경 코고리 연보성 방구 존재민 2 3단 콤보 맞으니까 새벽에 깼어요 여러분 자다가 새벽에 깼던데 어 나 자다가 깨버렸어 나도 야 근데 람지야 네? 너는 왜 그 대학대전 처발리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방송을 피해? 아 그날은 아 제주도 와서도 뭔가 카메라 존나 피해 다니고 연보성 피해 다니고 너무 위축되진 마 또 람지야 디미 봐봐 얜 적응돼가지고 시발 그냥 처발려도 그냥 다음날에 이제 바보 연기하면 이제 물수형들 빨아줄 거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 우리 또 바보 연기 했어 어 바보 연기 딱 하니까 이제 뭐 세전에 나이를 올라가고 있어 어제 카메라 또 저녁 먹을 때 디미 봐봐 아 맞아 이거 아예 다르던데 뭘 우와 동찌 때린다고 드리고 나 완전 묻는다 야 디미아 네? 가면 언제 벗을거야 뭔 가면이에요 진짜 너가 뭐야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다 묻는다니까요 진짜 진짜 너의 모습은 뭐야 뽀비 팡 뽀비 팡 오그로 미치겠네 정말 염석대의 디미야 아니면 권혁진 접 디미야 뽀비 뽀비 팡 팡 얘들아 왜 나 거기서 풀려나 돌아갈래? 아 진짜 너무 힘든데? 벌써 와? 아니 아니 길을 이거 억지야 여러분들 이거 억지임듬이야 일부러 이렇게 돌멩이로 만들었다니깐 여러분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다 여러분 야 짐 안드네 누구야 와 지금 시발 월클병 처갈려가지고 와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봐봐 우리 다 다 지마나서 가방 나도 가방 나도 가방 메고 있거든요 저도 요거 여기 안에 야 3질 4마리 여기 사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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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언제 씌어요? 어? 뭘 언제 씌어? 벌써 씌면 안돼 아 또 술 먹을라고? 아니 아니 벌써? 아 뭔소리 완전히 옆에서 술 먹고 싶어 미친데요 그래 어둡게 너무 술도 안먹어가지고 목에서 피맛 난다고 야 얘들아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지 너무 빨라요 그렇게 빨라요 좀 쉴걸? 네 네 좀만 쉬워요 아니 근데 여기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보다는 따위면 안돼 얘들아 네 앞서요 천천히 가도 따위면 안된다 클리즈 좀 눌러주세요 방구소에서 스타 하는게 얼마나 쉬운건지 알겠지 네 이제와서 반통해요 왜 아니 편 2집 아니 어디까지 가야되는데 12시까지 저거 저기 아니에요 아 대피소까지 가야되 저기 어 형과 꼭 나오는 대피소? 아니 형들 아니 정상까지 10분의 1 왔어 벌써? 야 개 X밥인데 뭔 소리야 20분의 1이지 아니야? 10분의 1이지 어 쉬운데? 어 20분의 1이라야 왕복인데 멍청아 반통해요 갑자기 경사 왜 이래? 동의구 불러주세요 어? 동의구 좀 벌써? 동의구 좀 아니 이거 오빠 아니야? 동의구 좀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김밥 먹어 김밥 먹어 야 김밥 먹어 김밥 먹어 야 물이랑 김밥 먹어 어 어 아 아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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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말라는데? 야 물만 먹어 물만 아 단거라도 먹어 단거 이거 형기증 나면 안 돼 이거 위험해 나 형기증 나고 야 초콜릿 다 줘봐 야 근데 몸 개운하지 않냐? 뭔가 땀 흘리니까? 아 절대 전혀 나 뭔가 대구 난데 형들? 난 기분 좋은데? 야 얘들아 퍼지면 안 돼 걸길이 멀다 빨리 일어나라 이제 느끼지 얘들아 네 하루에 스타 다섯 판 하는 게 어렵니? 아니요 톤 다섯 게임 열 게임 하는 게 어려워 하루에? 아니요 여기 익숙하면 너희가 스타 안 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맨날 스타 안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안 돼 얼마나 남았고요? 도사까지? 그거 그냥 묻지마 웬만하면 그거 묻지마 그냥 괜히 현타만 더 오거든 일단 가 근데 이만희 죽은 거 같은데요? 이만희 말이 없어졌는데? 야 얘들아 다음 대학 대전 지면 또 온다 진애들 진애들 또 온다 안 해 벌써 피맛 난다고? 얘네 걷는 거 봐봐 형들 좀비야 좀비 오빠 나 뒤로 오면 안 돼? 나 걷는 거 봐봐 얘네 얘네 뭐야 좀비야 오빠 나 뒤로 오면 안 돼? 오빠 거를때마다 이상한 애들 나요 아니 나 원래 신지드야 얘들아 아니 그게 너희 맡으라고 한 거야 그냥 뒤에서 가르지만 안 돼? 이게 신지드야 아니 그게 순두냄새가 안 나고 아 지X 좀 하지마 여러분들 이 큰 산에서 내 냄새가 난다고? 아니 바로 신년이네 진짜로 얘 아 그냥 방구 먹어 그냥 아 지X 그냥 먹어 방구 아니 굴아치지마 아니 굴아치지마 아니 굴아치지마 지금 현재 1등 200조 쭉 앞에 있어요 두 번째 딤 여기 제 앞에 그 다음 저 그 다음 기석이 그 다음 람지 이만희 이만희 진짜 죽은 듯? 딤아 가면 좀 벗어봐 좀 말 시키지마세요 와 드디어 본모스 드러낸 거야 이제? 저 지금 이거 안 보여요 네 저 괜찮으신가요?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? 아니요 어때 솔직히 쉬면 안 돼요? 내려가면 안 돼요? 어? 내려가요 한 번에 일도 안 왔어요 한 번에 일도 말도 안 돼 여기 여기서 좀 쉬자 죽어 우리 진짜로 이거 아니 이거 먹고 가야 돼 여러분들 이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야 김밥 먹어 김밥 먹어 얼마나 남았어요? 삼치 김밥 여기 앞에 있는데 성난 행군이 있잖아 예? 진짜요? 어떤 행군이라고요? 그치? 심란하지? 김 가방에 있었어? 김 가방 김 가방 맛있지? 또 먹어 야 이 가운데 또 먹어 이거 또 가운데는 안 서있어 죽은 거 아니야 얘네들이? 이게 뭐지 너네 둘이 죽은 거 같은데?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우리가 벌칙으로는 왔지만 그래도 제주도 방송하러 왔잖아 그치 이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게 방송적으로 이득이 있는 건가 이게? 얘들아? 난 갑자기 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네 그치 기도가 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우리 보성영상 어떻게 해야 되나? 그 사람 어차피 자고 있어 지금 아까라 지금이 한 5분의 1로 왔냐? 디밤아? 네 진짜로? 아니 올라가는 것만? 왕복? 아니 올라가는 것만? 10분의 1 왔다고? 야 근데 이만이 너 106단 본 적 없지 살면서? 네 한 번 봐야지 오늘 안 봐야 될 거 같은데 디밤이 안 먹다가 고추 존나 잘 먹네 고추참치 먹네 이거 맛있어 이거 돼요 돼요 아 나 안 먹어 아 나 이거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드립 쳐 안 돼 와 아니 자기가 드립 다 쳐놓고 아 나 이거 먹으면 또 지랄해 이 사람들 안 먹어 야 이만이 그거 누가 오버풀 하래? 누가 레어 취소 하래 이만이? 이만이? 빠이 야 the girls and polite in the club every night that'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perfect